너무 피곤한 거 같아요. 오늘은 진짜 아침에 눈이 안 떠서 어떻게 잠들었나 하는 거예요? 오늘 무슨 촬영인가요? 2022년도 1월에 나오는 미니앨범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. 와아 얼굴 상태는 양호한 것 같은데 정신 상태가 양호하지 못해, 대신에. 아 양말이 구나겠구나. 양말은 눈물을 닦았습니다. 풀로 채워 2시간 남았잖아요? 들어가면 또 됐죠? 됐죠? 또 양질의 앨범이 나오기 위해서는 음원도 중요하지만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더 잘 나오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. 네 네. 저희는 좁아, 진짜. 계속 한 번 만들어보자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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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무조건 찾는 곳이 아니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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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아 멋있다 네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무조건 찾는 것이 아니야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야 사랑하는 언니 예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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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어차피 정답은 없어 안녕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감독님이 조금 되게 프리하게 찍으시는 편이라 결과물이 어떨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감이 안 오긴 하는데 일단 오늘 의상도 되게 좋고 댄서들 의상도 굉장히 좋아서 지금 이제 군무하러 가거든요 함께 한번 가시죠 아 어차피 정답은 없어 괜찮아 여기서 하기 때문에 일상 잘 봐 한번 해봐야겠다 나도 나도 또 아니고 이거 하나 좀 기억한다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어차피 정답은 없어 괜찮아 괜찮아 따라서 인스타 렛츠고!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아아 엑셉 넷츠고! 파이팅! 네 파이팅! 출발! 하아 컷! 렛츠고! 컷, 컷! 안 나가는 게 나을 거 같아. 내릴까요? 내리자. 네. 남은 건 정답이 없어도 나은 씨. 나은 씨, 찢었다. 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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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논, 지찍. 인사하나 볼게요. 어차피 불러 이렇게 해야죠? 누가 보면 되게 잘 사는 줄 알 거야. 아 좋아요. 아 좋아요. 수고하셨다. 하나, 둘, 셋! 둘 다섯, 셋! 2015년 안녕, 얘들아. 안녕, 안녕. 아우, 진짜 고생 많았다. 아우, 안녕. 감사합니다. 오늘 2022년 1월 6일 저녁 6시에 발매되는 장희미노의 미니앨범 에세이의 정답은 없다 뮤직비디오를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. 정말 많은 스태프들과 함께 최고의 뮤직비디오가 나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찍었고요. 좋은 뮤직비디오가 나올 수 있도록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감독님, 저희 팀에 계신데요. 네. 감독님,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파이팅! 마지막에 텐션이 올라오신 분. 자, 장희미노 정답은 없다 뮤직비디오 파이팅! 커밍스!